핵심 내용만 집중해서 배우는 파워 그래머 챕터 8. 동명사 유닛 3. 동명사와 부정사 함께 공부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윤장환입니다. 제가 동명사와 부정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했던가요? 투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모두 가능하지만 동명사는 명사로만 쓰인다고 했죠. 그렇다면 투 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도 동명사와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투 부정사는 앞으로의 할 일에 많이 쓰이지만 동명사는 과거나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A.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많은 동사들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규칙성을 찾아봐요. 일단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동사들 중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동사들을 한번 묶어볼게요. 어떤 동사들이 있나요? 부정적인 의미의 동사. mind가 있죠. 꺼려하다. deny. 부인하다. 자, 이런 동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해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꺼려하는 거죠. deny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 과거에 한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안 했어. 이게 부인하는 거잖아요. deny. 그러면 왜 이런 동사들이 동명사랑 친한지 알겠죠? 그래요. 과거와 좀 더 관련 있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멈춘다 라는 의미의 동사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stop, quit, finish, give up. 들이 있죠. 자, 당연히 과거부터 해오던 것을 멈춘 거겠죠? 그래서 동명사랑 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하다, 미루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들을 한번 볼까요? avoid, postpone, put off, delay 정도가 있죠. 자, 과거에 앞으로 하기로 한 것을 미루는 거예요. 그 밖에 enjoy나 consider, admit 정도만 따로 외워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예문은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b로 넘어갈게요. 이제 반대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들을 살펴봅니다. 동명사와 가장 큰 차이점은 투부정사는 앞으로 할 일들에 많이 쓰인다는 점인데요. 마찬가지로 몇 개씩 의미에 따라서 묶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들이 있나요? 있죠? expect, hope, want, wish. 이런 동사들이 있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부정사랑 친한 거겠죠. 계획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들은 어떨까요? 계획하다. 눈에 보이는 동사 있나요? plan, aim, promise, decide. 이런 동사들.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획하는 거죠. 당연히 투부정사랑 친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선택과 관련된 동사들 볼까요? choose, agree, refuse 정도일 텐데요. 앞으로 할 일을 선택해서 choose, 동의해서 agree, 그리고 거절해서 refuse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offer, afford 정도만 외우면 되겠죠? 여러분 잘 묶었나요? 잊지 마세요. 투부정사는 앞으로 할 일에 많이 쓰이고요. 동명사는 과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관계가 더 많다라는 건. 선생님, 왜 이렇게 구별해야 돼요? 어떤 동사는요? 그 뒤에 둘 다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구별해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stop, remember, forget. 이러한 동사들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see,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갖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미 차이가 없어요. 어떤 동사들인지 한번 볼까요? 묶어 볼게요. 자, 시작하다 라는 뜻의 동사들이 있죠? begin, start. 그쵸? 뒤에 투부정사나 동명사 모두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런 뜻의 동사들도 있죠? like, love, hate. 이런 동사들도 마찬가지로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 모두 가질 수가 있고요. 뜻의 차이는 없습니다. continue 또한 의미 차이 없이 동명사와 투부정사 모두 가질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d로 넘어가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갖는 동사들 그 중에서 의미 차이가 있는 경우인데요. 시험의 단골로 출제되니까 꼭 잘 구별해야 되고요. 좀 전에 언급했듯이 forget, remember, stop 같은 동사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뒤에 어떤 형태의 목적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럼 우리 forget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동명사는 과거에 한 일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과거에 지불한 사실을 잊은 거예요. 반면에 I forgot to pay the bill. 나는 잊었다 그 청구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자, 지불했나요? 아직 안 했죠? 앞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을 잊은 거예요.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remember를 볼게요. 똑같습니다. I remembered telling him not to open the door. 나는 기억했다 말한 것을 그에게 문 열지 말라고. Telling이라는 동명사가 왔으니까 과거에 말한 사실을 기억한 거죠. 반면에 I remembered to tell him not to open the door. 나는 기억했다 말할 것을 그에게 문 열지 말라고. 자, 말을 했나요? 아직 안 했죠? 앞으로 말할 것을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단어 갈게요. Regress입니다. Regress은 무슨 뜻이죠?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 일을 후회하나요? 당연히 지난 일을 후회하겠죠. 그래서 regret 동사는요. 거의 90% 이상은 뒤에 동명사가 옵니다. 가끔씩 to 부정사가 regret 뒤에 올 때에는 뜻이 약간 달라져요. 문장을 한번 볼게요. She does not regret leaving him. 그녀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를 떠난 것을. 과거에 떠난 거죠? 그래서 leaving이 왔어요.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She does not regret to leave him.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를 떠나는 것이. 아직 떠나지 않은 거예요. 떠나기 직전이라는 느낌이 들죠.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고요. 구별할 수 있겠죠? Regress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동명사가 온다. Try로 한번 가볼게요. Try는 무슨 뜻인가요? 시도하다 라는 뜻이죠. Try 뒤에는 거의 90% 이상은 to 부정사가 와요. 가끔씩 Try 뒤에 동명사 ing 형태가 오는데요. 이 때에는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다 정도로 해석하십시오. 문장 한번 볼게요. He tried moving the sofa by himself. Try 다음에 ing가 왔죠? 시험 삼아 한번 소파를 옮겨 본 거죠. 다음 문장은요? He tried to move the sofa by himself. 그는 노력을 한 거죠. 소파를 움직이기 위해서. 옮기기 위해서. 그쵸? 뜻이 다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Stop을 한번 볼 건데요.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와요. 그런데 Stop 뒤에는 뭐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동명사와 투부정사 중에? Stop 뒤에는요. ing 형태의 동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과거부터 해오던 것을 멈추는 거니까요. 반면에 Stop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앞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문장을 보세요. He stopped to think. 그는 멈췄다 생각하기 위해서. 그쵸? Stop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앞으로 뭐뭐를 하기 위해서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잘 구별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배운 거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1번. 동명사 목적어는 과거의 일과 관련 있고 투부정사 목적어는 앞으로 할 일과 관련 있다. 2번. 동명사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과 투부정사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을 한 번 더 정리하기. 마지막 세 번째 Forget, Remember, Stop 이런 동사는 반드시 뒤에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구별해서 써야 하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됩니다. 아셨죠? 복습 포인트 정리됐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